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보시면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제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특정 인물을 엄해하거나 몰락시키기 위해서 좌표를 설정해서 거짓 정보를 유통시키고 또 그것을 정치적 이익을 공유하는 그런 언론들이나 방송사들이 이것을 정폭시키고 그렇게 해서 특정 인물을 몰락시키는 그런 사례는 좌파진영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킬 때 아주 재미를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선거에서도 대부분 제가 보기에는 여론조사를 여러분들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유포시키고 그것을 주요 언론사나 방송사들이 받아서 정폭을 시키고 그래서 국민들에게 일정한 자신들의 의도하는 그런 선거 상황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선거 결과를 조작하는 그런 행위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죠. 모든 것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거짓 정보를 유통시키는 그런 방식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고 그것이 일군의 정치 세력에 의해가지고 대단히 조직화되고 체계화되어서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래 대한민국의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을 흔들고 또 궁극적으로 그를 코너에 몰아넣어서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가지고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 윤 대통령의 어떤 관련 인물이나 윤 대통령의 좌포를 설정해가지고 거짓 정보를 유통시키는 그런 일들이 아무런 양심의 끌익김 없이 이렇게 시행되고 있고 이것을 일부 소위 진보라고 사칭하는 그런 언론사들이 사슬까지 동원할 정도로 그렇게 거짓과 위선과 조작과 사기가 일상화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영국의 엘리자베스 양의 조문 외교를 마치고 뉴욕에서 정상회담을 그렇게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소위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방문 조문 외교와 관련해서 또 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거짓 정보를 유통시키고 그것을 특정 인물을 엄해하기 위해가지고 작전을 벌리는 그러니까 참 기가 찬 이야기죠. 선전과 선동이나 괴벨스 같은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을 방문하더라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그렇게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윤 대통령을 코너에 밀어넣거나 몰락시키거나 아니면 수족을 그냥 묶어두기 위해서 한마디로 발강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은 장례식에 이렇게 참석을 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눈에 익숙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상당히 좀 긴장된 모습이네요. 그 바로 옆에 윤석열 대통령이 뒷자리 모왕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계시고 그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 이 사진을 보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80될 건데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격물 건데 이 모습이 보이죠. 세계 정상들이 정말 엘리자베스 여왕의 위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새삼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걸 이제 바라보고 있는 윤 대통령 모습을 한 시문이 클로즈업 해가지고 이렇게 제공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왕실 일가고 이것은 이제 슬퍼하는 그런 영국 아마 시민이겠죠.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여왕 장례식에 참석해서 14번째 열에 앉아서 장례식을 여러분들 지켜봤다. 참여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전 11시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엄수된 여왕의 국장에 참석해서 고인을 애도한 바가 있다. 얼마나 이렇게 조선일보와 상세하게 오전 11시 30분쯤에 장례식에 도착했고 윤 대통령은 정장 차림, 검정색 정장을 입죠. 가슴에 태극기 배치를 달았고 김건희 여사는 검정 원핏을 착용했고 망이 달린 검은색 모자를 비스듬히 썼다. 윤 대통령 부부는 사원 내 남측 익량, 십자형 교회의 팔에 해당하는 부분에 앉았고 중간 통로에 놓인 고인의 간을 바라보는 방향이었다. 그렇게 상시하게 전하네요. 그리고 여왕의 간을 기준으로 압추려는 찰서 3세 국왕을 비롯한 영국 왕족과 영국 연방 총독들이 앉았고 윤 대통령 부부는 앞에서 14번째 열에 배정돼서 착석했고 윤 대통령 부부 이열 앞에는 에마니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부부가 앉았고 건너편에는 같은 룰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가 앉았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그런데 아마 이제 찌라시가 돌아가지고 윤 대통령이 홀대를 받았다. 준비도 하지 않는 채 영국으로 갔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것을 한겨레는 또 사슬까지 동원할 정도로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누가 이런 유언비어를 조작하고 생산하고 그리고 유통시키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도 이제 어이가 없는 그런 이야기라서 유언비어를 누가 조작하고 생산하고 유통시키는가 이렇게 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결국은 문정권이 등장했는데 그 문제점을 많은 국민들이 참 잘 알고 있죠. 그렇지만 이것을 고쳐야 되는데 고치는 문제를 윤석열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에 이런 종류의 여론 조작이라든지 선거 조작 그와 관련된 정치 공작들은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몇 분 의견을 보니까 블랙 제기오리는 이미 시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안타까움을 참 잘 표현했습니다.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참 대한민국에 사는 생업의 현장에서 굉장히 바쁘게 사는 보통 시민들은 참 우리가 거짓과 위선과 조작과 정치 공작과 거짓말에 아주 일상이 된 그런 세력들과 지금 다투고 있다.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야 되는 거죠. 그 전쟁의 일환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무고한 탄핵이었고 그다음에 그거가 또 연장이 풍상이 들면 문정권 하에서 치러진 모든 공직선거와 그리고 일부 당내 경선에 대한 그런 선거 사기 문제도 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소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교통체정으로 조문을 취소하고 돌아왔다고 유언비를 생산 유포한 세력을 모두 색출해서 처벌해야 됩니다. 아마 이런 댓글들이 올라온 아주 초기의 제가 이것을 캡처했으니까 지금 정도는 수천 분의 수천 명이 찬성하고 한 십여 명 정도가 반대하는 그런 의견들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전선동이 참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문제를 제도적으로 막고 선전선동을 주도한 사람들에 대해서 엄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으면 이런 분들이 좀 덜 하지 않겠느냐.